10평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. 9평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. 집이 너무 오래되고 부엌 쪽도 들어가자마자 부엌도 바꾸고 복도도 바꾸고 다 바꿨어가지고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거든요. 100만 원대 정도 건물 자체가 한 5년 차 정도 그래서 반지하 치고 이 정도 이게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얼마에 지급하셨나요? 전세 100만 원입니다.